한글자막 by 한효정 기도하고 납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기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분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납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기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납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분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나의 연회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랍니다 원하고 wärlig이 되길 dear 원하고ис yo 나의 인력이 out of pan 식시에 회의 이 upload 나의 wished that they have 원하고 contrast о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